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항구사 김종우입니다. 네 이제 5강 여러 나라 성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4강까지 할 만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쉽습니다. 쉬워요. 아마 여기도 크게 어려움 못 느낄 겁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사가 좀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한국사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쉬운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특히 근현대사 가면 이제 정신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현대사 가면. 그래서 한국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확 날아가요.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스토리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담아놔야 돼. 그래서 제 암기팁이 암기하면 좋아요. 암기팁 암기할 때 이런다고요. 두 번 암기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증명합니다. 두 번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만 암기해놓으면 여러분 되게 오래 갑니다. 합격한 친구들도 지금까지 암기한다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 가요. 되게 오래 가. 그러니까 암기팁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기본 수업이니까 지금 스토리랑 다 해주고 있죠? 스토리 엄청. 다 해주고 있죠. 이제 여러 나라 성장 들어갔는데 여러 나라. 그렇죠. 연맹국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맹국과 이제 배울 겁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 가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첫 시간에 뭐 하죠? 복습하죠? 그렇죠?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복습하도록 하죠. 우리 뭐 배웠습니까? 저번 시간에 고조선 배웠어요. 고조선. 고조선을 배웠는데 고조선 첫 번째 뭐 나오죠? 여러분 역사 나오죠. 두 번째 뭐 나왔죠? 여러분 유물 나오죠. 세 번째. 위만이 운한 사람 이유 배웠죠. 네 번째. 사료 배웠 거예요. 다섯 번째 뭐 배웠죠? 여러분. 다섯 번째가 여기서 이제 역사서 배웠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배웠어요. 이거 배웠어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배운 거. 역사 연부준 만 예섭 우사. 끊어줘야 하죠. 고조선 위만조선이니까. 그렇죠? 연나라 징계 부왕 준왕 부자 상속 이동했어요. 위만이 정권 잡았어요. 구태타 일으켜서. 그 다음 예군 남녀가 망명해요. 서파 사례돼요. 사신인데 싸가지 없어. 그 다음 우거왕 사례돼. 암살당해. 마지막까지 성기의 장군이 싸웠지만 결국에 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됩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 유물. 고비거미. 고인돌 비파용 동검.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했죠? 고비거미. 그 다음. 위만이 한국사람 이유. 국토상조. 국호. 사형. 찬민 등용. 상투. 조선업. 그 다음 사료. 사료. 여러분 이거. 팔조법하고 단군식이나 했는데 팔조법 중에서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이다. 그쵸? 계급사회였다. 그 다음 농경사회였다. 그 다음 화폐 있었다. 생명 중시했다. 노동력 중시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서 보죠. 역사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거. 삼재세웅동. 기억나요? 삼재세웅동. 민족의 위기일 때 하는. 위기 때. 원간석기 때 만든. 삼궁유사. 재앙웅기. 그 다음.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지리지하고 시에서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리고 동국통감. 동국자 들어간 책에다가 이제 고조선 건국기록을 만든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동국통감에는 단군신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국기록은 관자. 한서지리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배울 거. 다 정리가 되지. 그쵸? 저번 시간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거.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안 돼요. 기억나야 돼요. 그럼 이제 고조선은 청동기 국가. 그리고 위만대는 철기 국가인데. 본격적인 철기 국가. 이제 고조선 망한 다음. 이제 여러 나라가 생장했겠죠. 그때 이 여러 나라 성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제 책임 포인트 보면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이 망하고 만주 한반도에 새로운 국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걸 배울 거예요. 여러 나라가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따라오면 돼요. 명심할 것은요. 여러 나라 성장이니까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당연히 여러 나라 성장이니까 여러 나라 비교하는 게 나오겠죠. 비교하는 게 잘 나와요.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부여, 고구려. 비교하는 거. 부여, 고구려, 비교. 특히 공통점 잘 나와요. 제가 이따가 판세해 줄 테니까 공통점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옥저동에도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사회문화 파트예요. 이 사회문화 파트를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회문화 파트. 이 사회문화 파트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문화 파트가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파트가 제일 잘 나온다. 이 파트만 여러분 정복하면요. 끝납니다. 끝나요. 그리고 설명은 만주부터 위치,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핵심 포인트. 사회문화 특징을 보자. 그 다음 부여, 고구려, 공통점 찾자. 그 다음 옥저동에 비교하는 거 나온다. 이거 3개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부터 보죠. 위치 봐, 위치. 위치가 중요해. 강이 몇 개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으로 가는 게 뭐였다? 송화강이 있고. 이거 강은 무슨 강? 압록강. 여기 위는 무슨 강? 백두산. 백두산 위쪽에는 두만강.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 여기가 산이에요, 산. 여러분, 개마구원이야. 그러면 개마구원 밑에 여기는 어딜까요? 부여는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예요. 평원이야. 완전 평원지. 근데 여기는 날씨가 추워요. 북쪽이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 그리고 고구려는 여러분 개마구원 옆에예요. 그럼 이건 산지네, 산지. 그쵸? 옥저는요. 함경평화 쪽입니다. 약간 평지고. 강원도 쪽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 지나는 경상북도, 변화는 경상남도 지역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부고옥동자 마진동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부고옥동마진변. 부고옥도마진변. 부고옥동마진변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사항 있지 않아요? 난 좀 있는데 어떤 의문사항? 여기 대동강 있잖아, 여러분. 여기 평야지대야. 강도 엄청 많잖아. 근데 여긴 나라가 없어, 여러분. 왜 나라가 없을까? 여기 사람 살기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긴 신민지야. 어디 신민지? 한사군. 중국 신민지야. 중국 신민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뺀 거야. 뺀 거야. 여기는 낭랑이라는 중국 신민지 지역이다.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이제 국뽕 맞은 애들 있죠? 민족주의, 내가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내가 이해해요.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지 선생님은. 어떻게 시대 상황 때문에. 근데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국뽕 사람들이 있죠? 아, 국뽕사람은 막 여기는 다 우리나라 거고 낭랑 원래 여기 있었고 고구려도 여기 위에 있고 이 사람들 주장하면 저기 아무리, 저기 어디냐. 바이카로스 있잖아요, 바이카로스. 거기까지 우리 거라니까? 다 우리 거래, 다 우리 거.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하면 욕하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국 김치 자기네 거라고 하면 욕하면서 왜 다 우리 거라고 해? 다 우리 거라고. 똑같은 거지. 그것도 국뽕이야. 그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인류는 오스타라피타쿠스예요. 어디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겠네? 오스타라피타쿠스 후회들이니까? 아, 진짜 이런 국뽕들은 안 됩니다. 적당한 국뽕을 해야지. 너무 이... 저는 진짜 싫어요. 민족주의 이거.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랑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 국수주의는요. 히틀러가 돼요. 히틀러가 돼,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해 생각해버려요. 국가를 어떻게 돼?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독지국가 돼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거 엄청... 그 일제, 독일하고 똑같은 거지. 독일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여기 지금 안 배운 것도 그것도 근데 근데 여기를 땅을 파면요. 국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거 중국 쪽 아니라고 하잖아. 여기 땅을 안 파. 왜 안 파는지 아세요? 파면 팔수록 중국계 들어가요. 중국 문화재가 나와요. 중국 문화재가 나와요. 뭐야 한마디? 중국 애들이 살았다는 증거다. 어쩔 수 없다. 역사할 때 배울 때 여러분 주의할 거 있습니다. 팩트로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지금 관점으로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 그 시대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역사 보는 눈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각 사람들마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보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치부터 잘 보세요. 부고 옥동 맞은 변. 부고 옥동 맞은 변. 기억하시고 이제 부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어느 지대? 명심해요. 부여 평야지대다. 날씨 춥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고구려 산지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부여부터 가져러 가요. 부여는요. 만주 성화가 아까 있죠. 큰강 옆에 있어요. 큰강 옆에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 소국의 뭐야 연맹체 국가였어요. 아 부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부여라는 나라는 만주어로 부여가요 사슴이래요. 부여가 뭐? 사슴. 사슴이 많이 남은 주인이에요. 사슴의 나라야. 하 이쁘지 않아? 부여가 뭐? 사슴의 나라. 부여는 뭐? 사슴의 나라야. 이쁘죠. 사슴의 나라. 부여는 사슴의 나라.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부여는 뭐의 나라? 사슴의 나라. 아 그렇죠. 너의 눈방울이 사슴같아. 아 좀 별로네요. 그렇죠. 어디 나왔었는데? 너의 눈방울이 사슴 눈방울 같다고. 아 저는 안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면 좀 변태 같아서 잘 안 써요. 그런 용어 같은 거. 왜 내가 좀 로맨틱한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분위기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안녕? 하면서 하면 엄청 느끼하대요. 특히 안경 벗으면 느끼함이 폭발한다고 하죠. 이번 시간에 안경 최대한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충격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카메라 선생님 어떻게 안경 벗는 게 낫나요? 안 벗는 게 낫나요? 벗지 말라고 하네요. 카메라 선생님 너무하네요. 좀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어야 돼요. 평야지대다. 평야지대. 평야지대. 날씨는 추워요. 그쵸? 그리고 여러 소국들이 합쳐진 거예요. 연맹체 국가입니다. 연맹체 국가. 사슴의 나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 들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다 빼버릴게요. 여러분 학자들만 약간 틀린 게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사슴의 나라 이것만 기억할게요. 그리고 다섯 개 부족이 모인 연맹국가입니다. 다섯 개 부족. 볼게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잖아. 그쵸? 마 말 말을 토템으로 하는 말 부족. 우 소를 토템으로 하는 소부족. 저 저팔개예요. 저팔개. 왜그러지 쇽! 저팔개. 저팔개. 저 대지 대지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 그 다음 구 개입니다. 개. 개를 토템으로 하는 어떻게 부족. 그러니까 이렇게 말족 소족 대지족 개족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왕족 합쳐서 몇 개? 다섯 개입니다. 이 다섯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해요. 오부족 연맹체. 그렇죠. 이 네 개의 토템이 있는 부족과 그 다음 왕족이 합쳐서 오부족 연맹체인데 이 왕은 세력이 좀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요. 교체하거나 죽이기까지 해요. 왕권이 뭐했다? 약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왕권이 뭐했다? 약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가가 나오잖아. 가는 뭐냐? 부족장을 뜻해요. 부족장. 이게 만주 넘어가서 저기 몽골로 가면 이게 칸이 됩니다. 칸. 이게 그쪽으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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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칸 이런데요. 그게 칸인데 이게 가로 그리고 신라로 가서 뭐가 돼? 간이 돼. 다 같은 말이야. 칸, 가, 간. 그 다음 중국 한문으로는 한이라고 표현해요. 한. 또는 가한. 이렇게 가한. 한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아라하. 하라고도 해요. 하라고도. 여라하. 뭐 이렇게 하. 하자도 붙이기도 해요. 칸, 가, 간. 하, 카, 간. 뭐 다 똑같은 말이야. 부족장은 뜻해. 간은. 간은 그냥 뭐다? 부족장. 간도 부족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들이 있었는데 사출도야. 도로를 지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대요. 왕이 지배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네 개의 도로가 있어. 이 네 개의 도로. 이 네 개의 도례를 각자 어떻게 한다? 지배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뭐하고 비슷해? 윷놀이하고 비슷하지. 어. 윷놀이의 유래가 됐다고. 윷놀이에. 봐봐. 윷놀이 그래서 뭐 있어? 개, 도, 율, 걸. 이렇게 있잖아. 어. 윷놀이에 뭐가 됐다? 어. 유래가 됐다. 옛날에는 워낙 산도 많고 자연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중요해. 도로 지배하는 놈이 짱이야.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영역 지배인데 그 당시에는 도로 지배거든. 네 개의 도로를 지배한 대장들이 있었다. 이 네 개의 도로를 지배한 애들이 세력이 있었다. 당연하지. 도로 끊어봐. 야 죽지. 도로 끊으면 야 죽지. 왕이. 그러니까 왕이 세력이 약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왕 세력이 약했다. 네 개의 도로를 지배하는 부족들이 있었다. 이게 사출도다. 기억 다시 다시. 네 개의 도로를 지배하는 부족들이 있었다. 뭐를? 동물을 토템으로 하는 이게 사출도. 어디? 부여. 사출도 부여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별표 쳐줘야 돼요. 사출도. 밑줄. 상관패 밑줄 쳐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 보죠. 넓고 평탄한 당연하죠. 여러분. 만주 대평원에 위치하는데 만주 대평원이야. 그래서 농사를 중시해서 다섯 개의 곡식을 생산했대요. 다섯 개의 곡식. 이 다섯 개의 곡식이 뭐야? 오곡이라고 해요. 오곡. 그렇죠? 오곡을 생산했대요. 오곡. 그리고 반절은 목축하고 반절은 어떻게 농사 짓고 반농 반목입니다. 반농 반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농 반목 반농 반목 왜? 날씨가 추워서 그래. 날씨 생각해.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과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베리아 과일 들어봤어요? 과일은 무조건 열대 과일이나 그러잖아. 우리나라 과일이다. 기울 어디서 나와요? 제주도. 사과. 대구. 안동. 그렇죠? 어. 여러분. 북한 사과 들어봤어? 없잖아. 그리고 과일은 밑에 무조건 따뜻해야 돼. 과일은 무조건 여기는 그래서 오곡입니다. 오곡. 알겠죠? 과일은 없다. 오곡 생산했다. 그 다음 반농 반목 반절은 농사 짓고 반절은 목축했다는 게 날씨가 추워서 그리고 특산물 봐야 돼. 특산물. 말. 여러분 평원지대야. 말을 키웠겠죠. 중국까지 어떻게 수출해요. 중국까지 수출해. 그리고 주옥. 빨간 옥이야. 그래서 우리 뭐야. 노래 좋은 노래. 아. 노래가 주옥 같네. 이렇게 하죠. 노래가 주옥 같다고 하잖아. 저 맞습니까? 이야. 주옥 같은 사람이야. 아. 주옥 같은 노래야. 레전드. 근데 요새는 레전드도 많이 하다. 레전드야.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주옥 같다는 말이지. 빨간 옥이야. 빨간 옥. 옛날에 중국의 제일 귀중한 그 뭐냐. 고석이 옥이에요. 그중에서도 빨간 옥이 최고야. 그럼 지금 말하면 뭐야.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아요. 금속 중에서 최고. 귀금속. 주옥. 그럼 중국에 대해 환장하니까 중국에 수출하겠네. 이거 중국에 수출해 줘. 빨간 옥을 수출한다. 모피. 아. 옛날에 지금이나 모피 비싸져요. 여러분. 만져보면 알아. 진중하고 여러분. 그 정말 모피 한번 만져봤나요? 장. 아휴. 끝나. 끝나. 그 부드러움에 끝나. 끝나. 끝나요. 모피. 이런 것들이 이제 뭐했다? 수출했다. 말, 주옥, 모피를 중국에 수출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사료 팁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곡. 그치. 잘 잘하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지겠다. 오가 아닙니다. 오곡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 오케이. 이 사회문화가 시험 뭐다? 포인트. 사회문화가 시험 포인트다. 사회문화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순장이에요. 순장. 순장이 뭐냐. 사람 죽으면요. 그 지배층이 죽으면요. 그 피지배층 중에서 일부를 그냥 같이 죽이는 거야. 꺼묻어. 꺼묻어. 같이 묻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카메라 선생님 하면 카메라 선생님 같이 묻히는 거야. 죽을 때 우리 현우 엄마 하면 현우 엄마 붙이는 거야. 그런데 보통 가족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죠. 지배층이. 순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같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 생매장 하는 경우 있고요. 죽여서 묻는 경우 있어요. 생매장 어떻게 할 수 있냐. 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뼈를 막 이렇게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생매장이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죽여서 묻힌 거. 목을 잘려서 할 때는 목뼈가 부러져 있어요. 보통 질식사를 많이 시켜서 묻힌다고 하죠. 신체 보존해가지고. 까뭇거리가 있었다. 그냥 묻힌다 아니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같이 묻혀요. 소중하게 생각하면 같이 묻히지. 죽을 때 같이 묻혀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지금 낙골당 같은 데 가봤는데 낙골당 가면 요새는 미니컬처로 하죠. 미니컬처로 이렇게 그 사람이 평전에 좋아했던 거 이렇게 하죠. 내가 저번에 친척분이 낙골당 한번 가봤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 낙골당 한 해 있잖아요. 유골함에 누가 거기다 미니컬처 있는데 삼겹살집을 거기다 만들어버렸어. 삼겹살집을 아예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 아저씨 앉아가지고 그 아저씨인가 봐. 돌아가신 아저씨인가 봐. 앉아가지고 그 아저씨가 소주가 한 10병을 여겼다. 삼겹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저씨 생전에 소주에다가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삼겹살집을 아예 거기다 꾸몄다니까. 그러니까 밑에 그 포스트에 붙어있더라고. 아버지 요즘도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낙골당 가면 포스트에 쓰는 거였는데 역시 딸을 낳아야 돼. 딸이 글 쓴 거는 아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거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아저씨들은 볼 거 없어. 아저씨들은 딸나야 돼. 딸나야 돼. 그 다음 시험 포인트입니다. 시험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꺼뭇거리는데 유물이 많다. 여기 뭐가 많다? 유물이 유물이 많다. 유물이 많다. 꼭 기억하세요. 유물이 많다. 그 다음 흰옷을 순상했대요. 흰옷 입었다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무조건 흰옷만 입은 게 아니라 사신들은요. 화려한 옷도 입었다고 합니다. 사신들은 여기다 적으세요. 사신들은 화려한 입도 입었다. 비단옷도 입었다. 비단옷도 입었다. 비단옷도 착용했다는 거. 사신들은. 하나 훔치면 열두 배야. 하나 훔치면 열두 배.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해. 이거 다 고구려하고 공통점입니다. 이 두 개는 고구려 공통점. 이따가 적어줄 거야. 고구려하고 부여의 공통점. 시험지 잘 나와요. 이거는요. 특히 형사 취재 기억하자고. 형사 취재는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 고대 사회에는. 그냥 못 데리고 와요. 여자 어떻게 그냥 데리고 와. 그냥 못 데리고 와. 대가를 치러야 돼. 고구려 같은 경우는 노동으로. 옥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왔어. 근데 갑자기 형이 죽었어. 그럼 그 대가 치른 여자가 자기 집을 가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 못 가게 하고 그 동생하고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까지.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지. 그 여자를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온 여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집에 살게 하고 자식들도 그 집에 있게 해야 돼. 왜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 형사추재는요. 유목국가 특징입니다. 다 흉노, 동궐, 고구려 다 있어요. 형사추재는. 농업국가는 없어. 농업국가는 형사추재가 없는데. 유목국가에서는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사추재.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노동력 중시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할 때 돈 엄청 들어요. 돈 엄청 들어. 아,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11년 생각했는데. 너 얼마 들었어? 내가 2억 좀 넘게 든 것 같은데. 2억이 넘게 들었어요. 결혼하는데 2억 넘게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6, 7천 든 것 같은데. 6천 들었나? 내가 아무튼 난 우리 와이프는 억짜리까지 안 들었어. 난 억짜리까지 들었어. 왜? 집산이라고. 집산이라고. 아,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집 안 사면 너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나 결혼 못 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 엄청 올라왔는데. 그때는 그나마 집값이... 그때도 올랐는데. 지금을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었죠. 그때 대출 풀로 받아서 샀는데. 결론은 잘 샀죠. 그때 내 친구,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동시에 결혼을 했는데. 한 명은 집에 돈을 받아가지고 한강 보이는 아파트 샀어요. 한강 보이는 대로. 한강 보이는 대로 가고. 근데 평수가 작아. 십몇 평짜리 반 프로 갔어요. 반 프로 갔어요. 그때 여기도 엄청 비쌌는데. 5억 가까이 갔었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했어요. 그 다음 저는 저기 서대문 우리 와이프 집 근처. 서대문 쪽으로 가가지고. 3억 주고 사고 20평대를. 내 친구는 전세로 갔어요. 내 친구는 전세로. 30평대 전세로. 야는 17평인가 18평인가. 그리고 나는 25평. 친구랑 30평대. 삶의 질은 이 친구가 제일 좋았지. 지금 어떻게 될게요. 11년 지났어요. 이 3명의 친구 자산. 이 친구 아파트 재개발됐어요.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25억 됐어요. 재개발돼가지고 다섯 대가 썼어요. 그래서 요새 회사를요. 그냥 취미생활로 다녀요. 회사를. 누가 뭐라고. 아씨 집 아파트 팔면 되지. 하. 부름을 죽겠어요. 저는요. 저는. 어. 저는. 저도 올랐습니다. 저도 올랐어요. 저는 한 9억 정도. 8억 5천원에 9억 정도. 내 친구. 이 전세 탄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도 전세입니다. 지금도 전세. 어. 순간의 선택. 결혼할 때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자산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뭐 하다가 이 얘기까지 했죠? 쌀뜨끗게. 아. 결혼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쌀뜨네. 쌀뜨네. 쌀뜨네 얘기 있으면 듣기 싫으면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돼. 딱 잠올 때 하는 거야. 잠올 때. 잠올 때. 우리 카메라에서 소프할 땐 고개 숙이고 있다. 이 얘기하니까 딱 눈을 뜨고 날 쳐다보더라고. 그 다음. 결혼 때문에. 그 다음. 우재전법. 우재전법. 소뼈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소뼈로. 소를 말. 소굽 있죠? 소굽. 소굽을 보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할 때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점치는 거예요. 왕권이 약했다는 거지. 왕권이 강했으면 내가 책임진다 하면 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신정정치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은녁. 은나라 역법을 사용했대요. 은녁을 사용했대요. 은나라 역법. 중국에 뭘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네 개의 뭐가 있었대. 법이 전해지고 있대요. 네 개. 살인죄. 그쵸. 사형. 그리고 가정은 노비. 연자재까지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아까 했죠. 일책시비법 했고요. 절도재. 그 다음 특이한 게 이겁니다. 가늠. 바람피우면 죽어요. 투기. 질투해도 죽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남자가 질투하면 죽을까 안 죽을까. 남자가 바람피우면 죽을까 안 죽을까. 그러니까 김종우가 바람피우면 안 죽어요. 제 와이프가 바람피우면 죽어요. 무슨 사회야. 가부장 사회지. 가부장 사회. 무슨 사회? 가부장 사회. 가부장 사회. 남자는 해도 되고 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바람피우면 여자도 바람피울 수 있는 거지. 그쵸. 가늠죄. 이거는 뭐다? 여성. 여성이 투기하거나 가늠해가지고 죽이면요. 남상 같은 데다 버리고요. 그걸 찾으려면 그 처갓집에서 그 여자집에서 소와 말을 지급하고 시체를 갖고 가야 돼. 완전 가부장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늠죄 이거. 투기 사형 여기 위에다가 가부장 사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는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다시. 순장. 희노순 순상하고 그 다음 일책 12법 형사수세제 그 다음 우재전법 은역 4개의 조목이 있었다. 여기서 은근히 잘 나오고 순장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어디하고 비슷해? 고구려하고 비슷해. 순장 그 다음 은역 우재전법 이렇게 부여만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은역은 은나라 역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은나라 역법 은나라가 어디예요? 선생님. 중국입니다. 중국 역법 썼어요. 중국과 사이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제천행사 보도록 하죠. 제천행사 아참 여기에 지금 없지만 책에는 있죠? 장례시 여름철에 얼음 사용했다. 이거 곽사용 이거 왜 얼음을 왜 사용할까? 여름에 썩으니까 시체가 썩으니까 얼음을 사용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후하게 장례 치릅시다. 후장에 있다 밑줄 쳐요. 후하게 장례를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천행사 연고예요. 12월에 합니다. 12월에 은역으로는 1월이라고 해요. 은역 정월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CF 뭐라고 한다? 은역 정월이라고도 합니다. 은역 정월 12월인데 은역으로 하면 은나라 역법으로 하면 1월달이래요. 은역 정월 이거 같은 거예요. 겨울철에 수렵 사냥하는 전통 왜? 겨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뭇잎 떨어지죠. 눈이 오죠. 그러면 동물들이 잘 보여요. 다른 때는 나뭇잎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 동물들은 거의 다 어떤 색입니까? 누런 색이죠? 우리나라 토종별 봐봐. 개부터 해가지고 소 해가지고 다 누런 색이야. 그랬더니 어땠 내가 누런 색에서 선생님 곰은 백색이에요. 아 그거 북극곰이잖아. 우리나라 곰이 아니고 우리나라 반달곰은 우리나라 거는 아니잖아. 그쵸? 어 우리나라 동물들은 다 누래요. 집토끼야. 그 흰토끼는 지금 토끼 생각했죠? 토끼 생각했지? 집토끼야. 그 흰색은 야생토끼는 안 하해. 하얀 야생토끼 있으면 바로 잡아먹혀요. 여러분. 다 누래. 누래야지 흙으로 숨고 그러죠. 나무에 숨고 나무도 다 누런 색인데 풀릴 빼고는. 근데 눈이 와. 나문들이 다 떨어져. 그러면 온 세상이 하얀데 누런 게 있네? 그럼 사냥하기 좋지. 그럼 사냥하기 전에 제천행사 하는 거야. 봐봐요. 영고잖아. 북을 친대요. 북을 친대. 북을 왜 칠까? 동물 사냥할 때 북 치잖아. 영고. 그쵸? 그래서 수렵사의 전통이다. 이것만 12월입니다. 나머지 제천행사는요. 다 땡스기브데이야. 다 땡스기빙. 땡스기빙데. 뭡니까? 추수감사야. 수렵이 아니고 농경 특징인데 부여만 수렵사의 전통이다. 왜? 저 위쪽에 반농반목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볼게요. 기타. 제천행사 했고. 기타. 살인제. 살인자는 사형. 이거 아까 했죠? 살인자는 사형했다. 그 다음 투기. 그 다음 간음. 죽인다. 이거 가부장사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연맹국가로 어떻게 돼? 멸망한다. 고대국가가 안 돼요. 고대국가가 아니고 연맹국가. 그럼 고대국가는 뭘까요? 고대국가는. 나중에 할 거야. 쓰지 마시고. 고대국가 특징만 이해하도록 하죠. 첫 번째. 부자상속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율령이 있어야 돼. 율령하고 불교. 에이. 불교부터 쓸게요. 그 다음 율령. 그 다음 영토확장. 이런 특징이 있어야지 고대국가입니다. 부여는 이런 특징이 없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징이 있었던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부자상속, 불교, 율령, 영토확장은 어디 밖에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다. 고대국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연맹국가로 멸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역사도 가끔 심화할 때 나옵니다. 심화할 때 역사. 1세기 왕호 사용해요. 1세기 뭐 사용한다? 왕호 사용해. 그리고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국력을 키워요. 그러다가 3세기 선비족 모용회가 침입해서 수도까지 함락당합니다. 왕은 자살하고. 많은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동쪽에서 동부여를 세웠어요. 동부여를. 그러니까 부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선비족이 쳐들어와서 부여에 작살 난 거야. 일부가 일부 도망갔어. 그래서 여기서 동부여를 세웠어요. 동부여를. 동부여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비족 애들이 중국으로 다시 갔어요. 여기 비었지. 그래서 여기 일부 애들이 갔어. 일부 애들은 가고 또 일부는 그냥 남았어요. 갓내들이 이제 다시 부여를 부활시키는데 이게 북부여입니다. 그래서 부여가 동부여, 북부여 두 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쪽으로 얘기하는 건 이 북부여만 얘기해. 동부여는 언제 나오냐. 광개토대왕이 멸망했다고 할 때 나와요. 광개토대왕이 멸망시켰다 하면 동부여지만 부여가 아예 망한 거 아니야. 부여는 왜? 위에 있는 북부여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여하면 북부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5세기 중반까지 유지하다가 후반까지 유지하다가 문자왕 시기에 이제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문자왕 때. 고구려 문자왕 때 멸망이에요. 고구려 어느 왕? 문자왕 때. 고구려 문자왕 때 멸망하니까 이제 백제에서 아니 우리가 시작된 부여를 고구려 처 새끼가 없애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부여의 계승자다 해서 이름을 남부여로 하고 왕족은 부여시가 된 거예요. 알겠죠? 5세기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암기팁. 1, 3, 5 왕비망. 1세기 왕호. 3세기 섬족 침입. 5세기 망했다. 1, 3, 5 왕비망.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부여.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부여.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사회문화 풍습이다. 순장. 그렇죠. 순장. 꼭 봐라. 순장 잘 보고. 그 다음 고구려와 공통점도 봐야 한다. 알겠죠? 형사추지자고 1책 12법. 그거 봐야 한다는 거. 사회문화 풍습이 제일 잘 나온다. 암기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내 말이 순한 말로 암기하세요. 내 말이 순한 말. 이것만 암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더 봐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내 말이 순한 말. 내 말이. 사출도. 순한. 순장. 말. 말. 말이 뭘까요? 특산물. 말. 주옥. 모피. 내 말이 순한 말. 사출도. 순장. 특산물. 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 3, 5. 왕비만까지. 내 말이 순한 말. 말이 몇 개? 내 마리가 순해.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고구려 가도록 하죠. 고구려는요. 위치 봐봐. 위치 보면 쫙이 졸본. 백두산 옆에. 산지야. 산지. 그렇죠. 나중에 국내소 이동하고 나중에 평양으로 이동하지만 위치가 산지에 있어서 먹고 살게.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뭐하다? 힘들어. 힘들어. 먹고 살기가. 여기도 5부족 연명체예요. 부위하고 똑같죠. 원래는 손호부가 왕을 지배했었는데 왕족이었는데 이제 바뀝니다. 계루부로. 계루부로 바뀌어요. 교체가 있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부족. 계루부, 절로부, 순노부, 관노부, 손호부가 있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군장. 귀족들을 상가라고 해요. 상. 높을 상. 부족장 중에 높은 부족장. 고추가 이 고추가 왕족이에요. 왕족. 이 고추가 꼭 기억해야 돼요. 상가는 어디에도 있냐면 부여에도 있어요. 근데 고추가는 고구려 거예요. 고추가는. 고추가 뭐? 고구려. 고추가 뭐? 고구려. 고추가 고구려. 고구려는 여러분 간단해. 암기할 때 이들 깡패야. 깡패. 깡패 새끼들. 고구려는 뭐다? 깡패야. 깡패입니다. 무조건 선빵 때리고요. 무조건 때려야 이 새끼들을. 고구려는 뭐다? 깡패 새끼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구려는 뭐다? 깡패. 고구려는 뭐? 깡패. 이렇게 기억하세요. 쉽습니다. 공부하기. 그리고 사자, 조이, 선인 같은 관리들. 소근장인데 관리라고도 합니다. 관리라고 적으세요. 관리들이 나타납니다. 사자, 조이, 선인 같은 관리들도 있었다.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게 제가 회의예요. 제가 회의. 근데 가가 부여도 있었잖아요. 왠지 부여도 가들이 모여서 회의했을 것 같죠? 어 회의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왜? 기록에 제가 회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고구려 거야. 유추하면 안 돼. 문제필 때 유추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유추하면 안 돼요. 제가 회의는 고구려의 기록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가 나왔다. 그러면 고구려 거예요. 부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기록된 걸 최우선시해야 하거든. 고대국가로 성장한다. 아까 고대국가 특징했죠? 적어볼까 이거는 간단하게? 고대국가 성장했으니까. 부자 상속, 율령, 불교, 영토 확장. 이게 나와야지 고대국가인데 이걸 다 한다. 고구려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뭘까? 고추가, 고추가. 고추가. 고구려 뭐? 고추가. 대군장이 있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경제 보죠. 경제. 고구려는 내가 아까 그랬죠. 뭐라고? 깡패라고. 깡패. 깡패야. 고구려는 깡패야. 그래서 근데 더 깡패인 게 또 이 어디 사료. 중국 사료를 보면 고구려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했어. 고구려하고 맨날 중국에다 싸워서 그런가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씁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약탈했다고 해요. 약탈. 돈. 돈. 네. 안 주면 때려요. 재미 없나 보네. 괜히. 괜히. 카메라 앞에 함부로 나오는 거 아닌데. 괜히 했네. 재미도 없고. 삥 뜯어. 삥 뜯어. 약탈경제. 삥 뜯어. 삥 뜯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삥 뜯은 거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지. 팬트리. 그쵸.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어디에다 보관해요? 베란다에다 보관하잖아. 그쵸. 그럼 베란다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창고가 필요해. 그래서 부경이라는 창고만 돼. 부자가 뜰부자야. 창고경이고. 떠있는 창고야. 왜? 왜 떠있어야 돼? 습기 안 올라오게. 썩지 않게 하려면. 부경. 떠있는 뭐? 창고. 이게 필요하다. 부경. 그래서 부경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구려 특징입니다. 딴 나라는 이거 없는데. 부경 고구려 있어요. 맥궁 있어요. 맥궁. 다른 나라 활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근데 고구려 활은 이렇게 안 생겼어. 고구려 활은. 고구려 활은 한 번 더 꺾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해요. 여기를 불로 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소풀 있죠? 소풀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 또 연결시켜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해요. 촘촘하게 이렇게. 아주. 한 번 더 꺾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을 쏴. 활 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이악 해야 할 거 아니야. 엄청 멀리 갈까 안 갈까? 멀리 가지. 이 맥궁이라고요. 맥쪽이 만든 궁. 고구려는 그래서 활이 있는 맥궁.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안승 영화 보면. 안승 영화 봤나요? 그러면서 이 안승 영화. 조인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맥궁. 그러잖아요. 안 봤군요. 맥풀일 수 있어요. 맥풀일 수 있어요. 절대 돈 주고 보면 안 돼. 안에서 돈 주고 보는 건 영화 아니에요? 돈 아까워요. 알겠죠? 돈 주고 보는 영화 아니야. 여러분. 맥풀일 수 있어요. 맥풀일 수 있어요. 알겠죠? 활. 이야. 팍. 썼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맥궁. 있었다. 그다음. 사회. 사옥제. 대릴사회제. 대릴사회제. 대릴사회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죠. 여자집에 가요. 폐문을 들고 가. 폐문을 들고 이렇게 딱 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세 번 불러.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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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 부르면요. 여자집에서 열어봐요. 그래가지고 애가 상태가 좋으면요. 여자하고 집 옆에 있는 작은 집을 짓고 그쪽에서 자게. 동침을 허락해요. 동침을 허락해요. 그럼 결혼 끝나? 여러분 한 번 자면 결혼하는 거야? 아니지. 애를 낳아야 돼. 애 안 나면 결혼 파운드. 잤는데 애가 없어? 그러면 그 보물 갖고 다시 딴집 가야 돼. 결혼이 파운드인 거야. 애 안 나면. 애가 낳아야 돼. 애 낳아야 돼. 딴집에서 또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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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위석의 지복자야. 사위 집을 짓고. 어때요? 사위가 집을 짓고 산다. 그럼 거기서 뭐해요? 애가 클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야. 뭐 할 일이 있으면 다 도와줘야 돼. 몸으로 때우는 거야. 이게 서옥제다. 대리사위죠.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 제가 A라는 남자를 얘기해드릴게요. A라는 남자가 있는데 지방 출신이에요. 지방 출신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서울 여자를 만났어요. 서울 여자 B양을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B양이 그럽니다. 어디 살 때 있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요. 아무 데나 살아도 된다고 했더니. 자기 집 근처에 살재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B양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어요. B양 집은요. 45평 아파트고요. A군은 B양과 결혼해서 28평이냐. 27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아이 C군이 낳았어요. C군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 차 타고 3분.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서옥제죠. 처갓집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애 키우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가는 그 남자의 이름 누굴까요? 접니다. 접니다. 나는 뭐야. 서옥제를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지. 몸소 실천하고 있지. 한국 남자 김종원. 또 이렇게 하니까 한국 남자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전통이야. 남자가 여자 집 근처에 사는 거 이거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아니 나 감사하지. 현우도 봐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서옥제. 우리 아들도 서옥제. 아무튼 이렇게. 서옥제 안 하려면 남자 집이 엄청 부자하면 서옥제 안 하긴 하더라. 남자 집이 막 엄청 부자하고 대리사위제. 알겠죠? 근데 내 친구들 보면 다 다. 서옥제가 시험에서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 하나 훔치면 12배. 형사수수수. 이거 누가 하고 비슷해? 여러분 이거 어디하고 비슷해요? 부여하고 공통점이지. 뭐야. 부여하고 공통점. 부여하고 공통점입니다. 이따 정리해줄게요. 점술 유행하고의 후장을 했대. 후장이 뭡니까 여러분? 후하게 장례를 치른대요. 어떻게? 후하게 장례를 친대. 이것도 어디가 공통점이야. 부여하고 공통점이죠. 후하게 뭐한다? 장례를 치른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요게 나와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 서옥제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제천행사. 사회문화가 잘 나와요. 제천행사 갈게. 제천행사. 동맹입니다. 제천행사는 동맹. 동맹은 10월이에요. 국동대열. 국가 동쪽에 있는 큰 국가 동쪽에 있는 큰 동굴이란 뜻이야. 여기에서 유아 부인 주몽의 엄마죠. 주몽 엄마하고 주몽하고 제사를 지내. 이걸 뭐라고 하냐. 수신제라고요. 수신제. 적어주세요. 수신제를 한다. 수 받든다. 신을. 신을 받드는 제사를 지낸다. 신을 받드는 제사를 지냈대요. 영성사직제사도 지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맹. 10월. 이것도 땡스기브닝데이. 뭐. 추수감사 의미가 있다. 추수감사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형벌이 엄격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이 없어요. 감옥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엄청 무섭죠. 감옥이 없다는 거. 거의 죽이겠다는 거야. 말 안 들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리고 중요한 일은 재가회의. 귀족회의 처리한다. 그리고 1세기부터 뭐 했다? 왕호를 사용했다. 또 핵심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또 핵심적인 거. 이거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1세기부터 1세기부터 왕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세기부터 왕호 사용한 거는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똑같아요. 1세기부터 뭐 사용했다? 왕호 사용했다. 아 여기 있구나. 1세기부터 왕호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까? 됐죠? 그 다음 이제 공통점 적어줄게요. 여러분. 부여, 고구려 연결해주세요. 두 개 연결해. 이제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 놔봐. 어? 집중력 떨어졌다.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두 나라밖에 안 했는데. 두 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해요. 놔봐 놔봐야 돼 여러분.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별표 해주는 뭐? 센스. 별표 해주는 뭐? 센스. 센스 있어야 돼. 공통점 첫 번째.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오부족이에요. 둘 다. 오부족이 없는데. 오부족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죠. 두 번째. 둘 다 부여족이야. 둘 다 뭐다? 부여족. 같은 계통입니다. 같은 계통입니다. 맥족이라고도 해요. 그다음 세 번째. 가와 사자가 존재했어. 가하고 사자가 존재했어. 가하고 사자가 존재했다. 상가도 존재했어. 그 다음 네 번째. 전쟁은 가가하고요. 호민과 가가하고. 그다음 하오가 존재했다는 거. 하오가 존재했는데 하오는 생산활동했다. 전쟁에 참가하진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생산활동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아까 했지만. 하나 훔치면 열두배 감는 일책 12법과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 취시제가 있었대요. 이게 부여고글의 공통점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전복. 점을 쳤대요.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적어주세요. 제가 사라질 테니까 여러분. 캡처하든지 쓰든지 하세요.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뽀로로롱. 적었어요? 적었어? 적어야 돼? 오케이. 어? 놀랬죠? 놀랬지? 놀랬지? 놀랬죠? 놀랬지? 안 놀랬나? 놀랬지? 놀랬는데? 빨리 적어주세요. 아 껐어. 껐어 이거 어떻게. 껐어. 끊지마. 끊지마. 끊지마요. 끊지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좀 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또 가야죠. 옥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저. 옥저는 저기 함경도 쪽이에요. 함경도 쪽. 어. 함경도 쪽에 있습니다. 옥저는. 산맥 동쪽에 여러분. 평야지예요. 이게요. 그게 함흥평야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옥저라는 나라가 생겼고. 옥저는 왕이 없어요. 연맹국가입니다. 왕이 없어요. 무슨 국가? 연맹국가예요. 적어주세요. 연맹. 아 연맹국가래. 왕이 없기 때문에 군장국가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무슨 국가다? 군장국가다. 꼭 기억하세요. 왕이 없어서 무슨 국가? 군장국가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합니다. 왕이 없어서 군장국가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왕이 없다. 군장국가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다음. 여기서 또 볼 게. 옥저현우라고 군장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군장. 군. 군 중에 짱이 있고. 읍군. 읍의 대장. 읍의 군장. 그쵸. 그 다음 삼노. 세 명의 노인. 그쵸. 장노. 옛날에는 노인들을 좀 우대했거든요. 현명하다고. 왜? 오래 살수록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읍노. 아니 삼노. 그 다음 읍군. 그 다음 군장이 있었다. 왕은 없었다. 군장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군장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옥저현우다. 이 정도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경제 보면 농경도 발달되고요. 오곡도 생산하고요. 그 다음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어로도 활발하고요. 그 다음 소금. 해산물도 풍부했으나. 아 먹고 살기 좋아. 근데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왜? 삐끗하면 누가 삥 뜯어 와서. 고구려가 삥 뜯어요. 고구려가 삥 뜯어가지고 힘들다. 약탈경제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맥포는 맥쪽이 만든 옷감이란 뜻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잘. 괜찮긴 한데 고구려한테 삥 뜯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나올 게 없네. 그 다음 사회문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딴 거 안 나와. 민면은 이제 미리 며느리가 된다는 거야. 여자를 어릴 때 남자 집에 데리고 와서 남자아이하고 같이 키워. 여자애를. 그러니까 우리 아들 10살이에요. 우리 아들보다 좀 어린 애 있죠. 어린 여자애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그래서 한번 키워봐. 미리 며느리 시키는 거야. 키웠는데 키우면서 알겠죠. 아이에 상태를. 아 애가 참 성실하고 애가 참 괜찮다. 현우 위하고. 그럼 그 애가 20살 될 때 그 여자 집 가서 돈 주고요. 결혼시켜주는 거야. 돈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야 돈을 줬지. 제가 집에. 여자 집에. 매매혼. 돈 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매매혼. 애가 좀 이상해. 그럼 파혼. 그렇죠.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키워서 어떻게 돼? 결혼시킨다 해서. 미리 며느리. 미리의 한글자로 해서 민면. 미리 며느리 된다 해서. 민면이 이제. 매매혼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고구려는 매매혼 아니에요. 고구려는 무슨혼? 노동봉사혼. 여기는 매매혼. 그 다음 골장제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산에다가 버리고 와요. 그럼 몇 년 지나면 시체에 뼈만 남을 거 아니야. 동물들이 먹고 썩고 해가지고. 그 뼈를 치러와서요. 그 뼈를 세척해. 왜 그러냐면 뼈에 막 벌레들도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뼈를 세척해. 이 세척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요. 단지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뼈로 장례를 치른다 해서 골장제. 또는 뼈를 세척한다고 해서 세골장이라고 해요. 세척이라는 뜻이에요. 뼈로 장례를 치르고 뼈를 세척한다. 그러면 이 단지를 곽이라고 불러요. 아니 단지를 곽이라고 하는 큰 상자 안에 또 넣어. 그러니까 봐봐. 뼈가 있으면 이렇게 뭐야. 항아리에다 뼈를 담아놓고 큰 나무 상자에다 또 이 뼈 항아리를 넣는 거예요. 가족 공동묘야. 가족 죽으면 여기다 이제 놓고 이 곽에다 넣으니까. 근데 그 옆에다 또 뭐하냐. 이 쌀 항아리를 또 둔대. 여기다 쌀 항아리. 내가 좀 너무 작게 그렸다. 여기다 항아리 또 하나 또 만들어. 쌀 항아리를 여기다 둬. 쌀을 여기다 왜 둘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쌀을 뒀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분별 사상이 있었다. 알겠죠? 그리고 생활은요. 고구려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전쟁 날 때는 이제 뭐 창으로 싸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민멸예제하고 골장제제 제일 잘 나와. 특히 골장제 은근히 잘 나와. 죽으면 산에 버려가지고 뼈 나오면 뼈 갖고 항아리에다 놓고 곽한테 넣었다가 그 곽 옆에 뭐 또 있다? 쌀 항아리도 있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다. 민멸예제 골장제. 민골.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 아까 암기틈 안 했구나. 고구려 암기틈. 고구려. 이따가 훔쳐서 하죠. 이거는. 그 다음 이제 동해보죠. 아 옥저 제천행사는요. 선생님. 없어요. 있었겠지. 근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으면 안 나와. 기록이 있어야 돼. 있었을 거로 추정하지만 뭔지 모른다. 그 다음 동해. 동해 간단합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이에요. 강원도. 그쵸 강원도 지역. 그럼 강원도는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물적하게 살아요? 아니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지? 그게 중요합니다.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쪽의 예족. 예족인데 어딨대? 아까 예군남녀에 있었던 그 예족이야. 동쪽에 있는 예족의 나라다. 그래서 동해입니다. 강원도 지역이고요. 여기도 왕이 없어요. 불레 예욱이 유명합니다. 읍군삼노. 이렇게 있다. 똑같죠? 어디하고? 옥저하고. 이것도 무슨 국가다? 군장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옷만드는 기술이 발달됐대요. 옷만드는 기술이 발달됐대요. 그래서 방직술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반어피. 반절 물고기 가죽이래. 이거는 바다사자. 그쵸? 물개. 물개라고 해야 하나? 물개의 가죽을 얘기합니다. 물개의 가죽. 반어피. 단과반. 과일나물 지나는 작은 말. 단궁. 작은 활. 이거 이거 시험 진짜 잘 나왔네. 이거 나 중학교 때 한국사 선생님이 알려준 암기팁이 있어. 단과반이야. 단과반. 단. 과. 반. 암기팁. 단궁. 과마. 반어피. 단과반. 단과반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뭘로 암기하면 된다? 단과반으로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단, 누에, 명주, 선배. 옷도 만들었다. 근데 필요 없어. 단과반만 알면 돼. 단과반만 알면 동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가 많죠. 헷갈리죠? 여러분. 핵심 포인트 봐야 돼. 사회문화가 핵심 포인트라고 했어. 혼자 공부할 때. 결혼할 때 조개오네요. 원래는 뛰어살아. 그래서 남의 부족이 오면 책임지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남의 부족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돌 수 있어. 우리 집에서 마스크 안 쓰죠? 집에서 마스크 씁니까?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할 때 마스크 써요? 밥 먹을 때 엄마하고 아빠 안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밥 이렇게 먹어요? 왜 안 써? 믿잖아. 믿으니까 안 쓰지.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어요? 우리 하이프 다 안 믿는 것 같더라고. 화상실 따로 쓰자. 또 뭐 따로 쓰자 하더라? 수건 따로 쓰자. 수건 따로 쓰자. 수건 그런가? 아무튼. 좀 그럽니다. 내외 하려고 그래요. 요새는 그러더라. 따로 자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건 절대 안 된다. 왜 따로 자려고 하면 코 꼬라 쓴다. 안 된다. 너의 운명이다.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내외. 여러분 어떻게 돼? 다른 애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돌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애들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족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넘어가는 순간 책임지라고. 화에 책임을 지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책임 지래. 책화. 그래서 다른 부족 넘어가면 소화 말로써 뭔가 돈을 줘야 돼. 이게 책화야.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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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책화. 책화 너무 잘 나와. 조개원 대신에 너무 자기들끼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교류가 필요하지. 그래서 연마을하고 결혼만 해요. 이게 조개원이야. 최소한의 뭐?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 내원만 하면 애들 상태가 안 좋잖아. 근친혼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떻게 돼? 교류하기 위해서 외혼을 합니다.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책 쪽으로 남겨야 돼. 책 쪽. 책 찍으러야. 때린다. 책 쪽.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자형 철자형. 간단해요 여러분. 여자형 이렇게 생겼어. 여자형 이렇게 생겼어. 투룸이야 투룸. 이거 뭐. 철자형 이렇게 생겼어. 원룸. 원룸? 아니 원룸 투룸. 투룸 원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별을 안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새집을. 봐봐. 이거 알고 있지. 전염병 돈다는 거. 그 다음 고구려와 흡사했다. 의복은 달랐지만 고구려와 흡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책화 조개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책화 조개연. 그 책화 조개연은 여러분 고립지역에 살았다는 특징을 꼭 기억하세요. 강원도니까. 무천. 춤추고 노래했대. 하늘에 대고. 하늘에 대고 춤췄대요. 무천. 제천 행사. 그쵸. 추수감사 의미. 호랑이 순을 숭배했대요. 그 다음. 창을 가지고 쌓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순. 이것도 동해밖에 없어. 근데 동해는 제일 잘 나온 게 책족입니다. 책화하고 조개연이 제일 잘 나옵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나라입니다. 여러분. 삼한. 양 엄청 많네. 양 엄청 많아. 삼한 볼게요. 이거는 전라도에 50. 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고. 이게 마한이고. 마한에 54개국. 그 다음 경상도에 이제 12개, 12개에서 24개국이 있었답니다. 소국연맹체예요. 연맹체. 그쵸. 그리고 여기는 재정분리사회입니다. 재정분리. 아까 고조선 재정의 일치였잖아. 여기는 재정분리사회예요. 목지국이 지배했대. 여러 소국 중에서 목지국이 짱이야. 마한에 있는 목지국. 그래서 마한 신지. 아 목지국에 신지가 이제 진황이 돼요. 진황. 목지국 신지가 진황이 된다. 이렇게 보면 신지가 가장 큰 부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지, 견지, 불의, 읍차가 있는데. 신지. 신지하니까 코요테 생각하면 나이 있는 거예요. 코요테, 신지. 나는 할 순 없잖아. 모르군요. 카멘사님 신지 하세요? 아 나이 거 있네요. 카멘사님 나이가 엄청 먹었네. 오케이. 그래서 신지. 코요테 신지. 너무 아재 같은데. 아무튼 신지가 나오면 이거는 대부족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냥 경제. 아 여기 지금 당연히 농사 잘 되지 여러분. 농사 잘 돼요. 농사 잘 돼. 아까 신지 말고 소도 안 했냐? 아 소도 안 했냐. 소도가. 잠깐만. 재정분리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아 여기 그거 안 했다. 여러분 이거 적어줘요. 재정분리사회에서. 여기 청군과 소도까지 적어줘요. 청군은 대사장을 청군이라고 하고 소도는요. 뭘 소도라고 하냐면 이거는 특수지역입니다. 종교 특수지역이에요. 다른 이쪽엔 범죄가 와도 못 잡아요. 이거 두 개. 청군과 소도. 삼한 특징입니다.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알겠죠? 청군 그 다음은 소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 보도록 하죠. 경제. 농사가 잘 되는 여러분 남쪽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 벼농사가. 벼농사의 핵심은 물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요. 물이 핵심이니까.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벼농에는 철도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철 생산하는데 철을 여러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철을 뭘로 사용하기도 했다?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양잠. 비단옷도 입었다. 이렇다고 합니다. 양잠 없네. 여기 양잠 하나 적어주세요. 양잠도 했다. 양잠 비단. 비단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아 여기 있구나. 책에는 있네. 그 다음 사회문 나와볼게요. 두레. 공동노동. 우리나라 특징이죠. 공동노동. 그렇죠. 변홍사는 혼자 못 지어요. 여러 사람이 필요해. 변홍사 때문에 두레가 나타난 겁니다. 뭐 때문에? 변홍사 때문이야. 변홍사 때문. 변홍사는 대규모 노동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 다음 재정분리사회. 아까 있었죠. 청군. 청군이 있었다고? 그 다음 군장이 있었다고? 군장은 정치. 청군은 그 다음 종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 반움. 움집이 있습니다. 반움집. 여러분 반움집은 이제 집을 좀 판 거예요. 밑으로 파가지고 집을 만든 겁니다. 초과집. 토실. 귀출집. 다양한 집이 있었다. 주구묘. 묘예요. 옆에 동그랗게 어떻게든 구멍을 파요. 왜 물 나가라고. 널무덤. 이건 나무로 관을 짠 거고요. 옹간묘. 옹기. 옹기로 관을 짠 겁니다. 크게 옹기를 만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수체를 넣어요. 편두. 애가 나면요. 애 머리를요. 납작하게 한대. 납작하게. 문신을 했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기록이 나오거든. 삼아는 머리를 애가 나면 머리를 뾰족하게 만들고 납작하게 만들고 서로 몸을 연결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토실. 어디야 저기 땅굴을 파고 거기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 이 새끼들. 중국새끼들. 장난하냐고. 나중에 보니까 유물이 발견됐는데 유적이 발견됐는데 정말 머리가 납작해. 그 다음 토실도 발견됐어. 굴도 발견됐어. 맞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지금 안 나온 게 뭐예요. 서로 몸을 연결했대. 몸 연결하면 죽잖아. 여러분 어떻게 연결해. 피어싱 했지 않았을까 유추합니다. 피어싱. 피어싱 있죠? 뜨는 거 이거 하지 않았을까 유추돼요. 그래서 문신하고 피어싱은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거든. 아머나 밑에서 온 문화가 아닐까 유추합니다. 만약에 문신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만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만의 전통이다. 그 다음 가무 노래 부르고 춤췄다고 합니다. 광주 신천동 이제 현악기가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지신박기 같은 것도 있었대요. 지신박기 지신박기는 여러분 여기 책에 있죠. 지신박기 지의 신 땅신을 진압함으로써 악귀를 없앤다는 거야. 땅에 신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 악귀가 있다고 생각해도 이게 밟는 거야. 땅의 신을 그대로 누르는 거죠. 지신박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천행사 5월 수린날 지금 단호 10월 계절제 10월 계절제는 뭡니까? 추석 그쵸? 5월과 10월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재정분리사회다. 별빛 쳐주세요. 재정분리사회 그쵸? 재정분리사회다. 그 다음 새기털과 함께 매장했다. 새기털 하늘로 날라가라. 새기털 그 다음 철을 화폐로 사용했다. 그쵸? 철 생산지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벌거 없네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암기 팁으로 정리해줘야 돼.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다? 부여 고구려 비교 옥저동에 비교하는 게 잘 나온다. 그쵸? 근데 이것만 보고 보면 암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다 봐줘야 하는데 우선 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내말이 순한말 사출도 순장 말 특산물 고추부셔 고추부셔는 어떻게 만드는 고추바사사치킨 있죠? 고추바사사치킨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 무슨 치킨이지 그게? 암네치킨 아닌데? 아 굽네치킨 왜 암네가 굽네치킨이 숙혔네요. 아 고추바사사치킨을 먹는데 오우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고추바사사치킨 먹는데 갑자기 어? 고추바사사? 고? 고추가! 하면서 이거 만들어요. 고추부셔 아 그래서 이게 시험이 나왔어요. 합격생이 저한테 카톡으로 고추바사사치킨 세트를 선물로 했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고추바사사치킨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고추가 부경 서욱 민골 민멸재 골장재 책족 책화 조교 신건지 부차먹자 신견 신지 견지 불의 읍차 그쵸? 오수 쉽게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거 나중에 하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애 있는데 이거 조금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경고할게요. 여러분 조금 약간 강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클립하세요. 넘어가세요. 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경고하고 합니다. 해도 돼요? 네? 할게요. 4마리 순한 말이 있는데 고추가 부서졌어. 얼마나 아플까요? 4마리 순한 말이 순하다 하는데 고추가 부서졌어. 아! 웃겠네. 그러니까 민골 골이 없어졌어. 아! 하고 있네. 책징으로 존나히 때렸대요. 그랬더니 신건지 부쳐졌대. 그래서 신건지 부쳐졌대. 선생님 좀 이상한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알겠죠? 암기해볼게요. 4마리 순한 말이 고추가 부서졌어. 그래서 민골 됐어. 책 지고 존나히 때렸어. 그래서 신건지 부쳐졌다. 끝났죠? 4마리 순한 말 고추 부셔 민골 책 쪽 그 다음 신건지 부쳐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트렉스 암기 팁 볼게요. 고동을 잡아. 고동을 잡아. 고동이 뜨는 거 고동 고동을 잡아가지고 동물이랑 같이 친구랑 같이 부영아파트로 갔는데 그게 12월이었대. 고구려 동맹 동해무천 부여 영고 몇월? 12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동을 잡아 동물이랑 같이 부영아파트로 12월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 동맹 그 다음 동해무천 그 다음 부여 영고 그 다음 이제 12월 그쵸 부여 영고는 12월 제천 행사는 이거는 수렵사의 전통이기 때문에 12월 그거 5수 쉽게 5월 수린날 10월 계절때 단호 추석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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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나와봐요. 다 끝났어. 책 보고 이제 문제 풀면 돼. 아 벌써 한 시간 됐네. 아 오바했네. 보세요.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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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골과 책 쪽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사만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과 차이점 동해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사만의 특징 정도만 기억하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회문화가 중요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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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요. 나와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회문화 특징 그게 시험에 나온다. 사회문화 특징이 나온다. 됐습니까? 하오? 하오. 좋아. 그럼 책 보고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죠. 간단해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부여. 부여불길의 위치. 송화강 지역이죠. 옆에 있는 날개에 있는 여러분 지도 별표. 그 다음 여기 볼게요. 1세기 중국식 왕후사역 밑줄. 그쵸? 그 다음 3세기 말. 밑줄 차에서 3세기 모용회 진입. 그 다음 고구려한테 항복한다 밑줄. 1, 3호 왕비망. 그 다음 옆에 날개에 호민 밑줄. 하오 밑줄. 하오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호민하고 가가해요. 그 다음 부족. 오부족이죠. 마가 우가 저가 밑줄. 지튼글씨 사출도 밑줄. 왕권 미약했다 밑줄. 왕의 책임으로 폐유하겠다. 반동반복 밑줄. 그 다음 법률풍속. 12월에 영고. 제천행사 밑줄. 노동력 중시. 일책 12법. 그 다음 가부장적 사회. 지튼글씨만 다 밑줄 쳐요. 흰옷 좋아했으며 은력 사용했다 밑줄.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부여는요. 평가가 좋아요. 중국 애들하고 사이가 좋았대. 고구려가 평가가 안 좋아. 맨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흉폭하다. 안 좋다. 깡패새끼다. 이러면 무조건 고구려예요. 그 다음 50페이지. 옆에 날개. 고추가 별표. 오부족 별표. 서옥재 별표. 서옥재 제일 중요해요. 고추 부셔에서 서옥재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그쵸? 서옥재 별표. 고구려. 부여에 이주한 주몽이 건국했다. 그 다음 오부족 민줄. 그 다음 밑에 2번. 2-2.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상가 고추가. 특히 고추가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 사자조의 선인도 잘 나옵니다. 밑줄. 약탈경제. 부경 동그라미. 감옥 없다. 밑줄. 서옥재 별표. 서옥재 무조건 별표예요. 50페이지 서옥재. 무조건 별표. 그 다음 51페이지 옆에 국동대회 별표. 그 다음 정치. 읍군삼노. 밑줄. 이후 고구려 흡수통합. 밑줄. 옥저. 함흥평양에 위치한 작은 국가. 밑줄. 그 다음 여기 민메해제 골장제. 밑줄. 중요합니다. 넘기 있을게요. 동해. 정치. 후 읍군삼노. 밑줄. 그 다음 밑줄 쳐요. 경제. 이거 중요합니다. 과마 반어피. 그쵸. 당군 과마 반어피. 당과반. 풍속. 밑줄 쳐요. 조계현. 책화. 너무 중요해. 조계현아 책화. 너무 중요해. 특히 책화. 별표. 4만 이거 쭉 읽어보시고요. 목지국. 53페이지에 목지국. 별표. 정치 볼게요. 정치. 정치 보면 여기 목지국 지배자를 어떻게 돼? 진앙으로 추대했다. 밑줄. 그 다음 신지 견지. 그 다음 불의 읍차. 밑줄. 청군 별표. 청군 진짜 잘 나옵니다. 옆에 날개 소도 별표 쳐요. 사료보기도 별표 봐야 돼. 좋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변화는 철을 화폐로 사용했다. 도 밑줄. 54페이지.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밑줄. 반움증 기틀증 밑줄. 그 다음 죽음요 밑줄. 밑에 봐봐요. 나의 밑에 그림. 토시락하고 죽음요 별표. 토시락하고 죽음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다시 다 봐봐요. 지금 나라부터 알아야 돼.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4만 5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4만 5개. 특징. 부여 고구려 비교. 옥조 동해 비교. 그 다음 4만 특징적으로 보는 거. 그 다음 사회 문화가 중요하다.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돼. 됐죠?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어떻게 나오나. 기역 미은 나라에 대한 혼인풍속. 내가 혼인풍속 잘 나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볼게요. 공통된 거야. 마 가구가 저 가구가 사출도 부여. 어? 어? 여러분. 여러분. 어? 고추가. 내가 고추가 나면 어디? 고구려. 내가 뭐라고 했어? 둘이 공통점 달라온다 했지. 둘이 공통점. 둘이 결혼 제도. 형사수제. 다음 몇 번? 3번. 너무 쉽네. 10초 컷이네. 서옥제는 뭘까요? 고구려만 있잖아. 민메이제는 옥제만 있고. 대우혼. 들어봤어요? 안 배웠지.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넘어가면 돼. 이거는 중국 거야. 자매하고 결혼하는 거야. 자매하고. 그러니까 언니하고 그 동생하고 같이 결혼. 남자 한 남자하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애 낳아 다 죽었으면 그 동생 키우라고 해서 대우혼. 중국 쪽입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고대국가. 옳은 것. 은정월. 끝났어. 은정월. 여러분 은정월 썼대. 은나라 여법 썼대. 그렇죠? 우제전법. 소를 죽여서 굴구로 굴을 쳤대. 사출도. 일책시비법. 이거 부여 아닙니까? 부여. 부여로 뭐 한 거? 옳은 거. 부여로 옳은 거. 너무 쉽네. 이거 1번 찍은 친구들 많아요. 안 돼. 소말 순장은 여러분. 새 깃털 이거 어디? 사만이잖아. 사람 순장이에요. 사람 순장. 동맹. 고동. 고구려. 소도. 사만. 재해가 발생한 왕을 교체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왕권이 약화됐다. 아까 얘기했죠? 답 몇 번? 답은 4번.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부여, 고구려. 공통점과 차이점 보시고. 그다음 옥조동의 공통점, 차이점. 특히 지금 문제는 안 풀었지만. 책화 정말 잘 나옵니다. 동의 힘차 잘 나와요. 그다음 사만 특징 정도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 없죠? 여기까지 하고. 기본 수 있는 문제 여러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풀면 안 돼요. 이것만 풀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풀고. 제 것 카페나 유상통 자료실에 OX 있어요. OX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 고대 정치일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시대 들어가네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여러분 이제 6강은요. 6강, 7강은 무조건 나옵니다. 집중해서 해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